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작업 문제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시작해서 G12 영역까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10러비 여러분이 조절해 주시면 돼요. 다음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인데요.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신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니까 홈에 가시면 맞춤이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고요.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할 거고요. 밑줄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F2셀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서 사용자 지정에다가요. 연 또는 4자리로 표시한 다음에 한글로 연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한 칸의 스페이스 mm월이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 dd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요일을 표시하는 게 A를 4번 입력하시면요. 요일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도를 하나 지웠네요. 다시 연도가 Y가 4번. 다시 화면을 확대해서 봤을 때 연도는 4자리로 표시하고 M은 2자리, 월 2, 일 2자리. 그 다음 요일을 이렇게 요일이라고 표시하려면 A를 3번만 누르면 목이라고만 나오는데 이렇게 요일까지 표시를 하려면 A를 4개 입력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어? 샵샵샵 나오는 이유가요. 살짝 열 너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화면이 좀 140%로 확대한 상태에 설명하다 보니까 샵샵샵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표시하기엔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라서 열 너비 조절하시고요. 다음은 세번째 I3부터 I11에 작성된 데이터를 A3부터 A11 영역에 이동하기 위해서 컨트롤 X 또는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하시고요. A3셀 붙여넣을 위치에 오셔서 A3셀을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잘라낸 셀을 삽입하겠습니다. 라고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잘랐던 내용이 붙여 이동되면서요. 기존의 내용들이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이 되었습니다. 도서명의 내용이 다 표시가 안되잖아요. B와 C 경계라인을 더블클릭하셔서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이동하셨고 D4부터 D11 영역을 네번째 문제입니다. D4부터 D11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복사 하신 다음에 A14부터 A21 영역에다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신 다음 값만 붙여넣을 거고요. 곱하기 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라고 연산 곱하기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H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 같이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에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작성하는데 부서와 대리점팀 컨트롤 C 그 다음에 A17 셀에 컨트롤 V 또는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평점을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80점대라고 하니까 평점을 2개 붙여넣겠습니다. 첫번째는 크거나 같다 80 오른쪽에는 작다 9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다라고 입력하시면 80점대에 해당한 조건을 작성할 수 있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에 고급이 있습니다. 데이터 범위는 A3부터 H14 영역까지 만나요. 깜빡깜빡하고요. 조건 범위는 A17부터 C18 영역까지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셔야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21 셀에다가 추출해 올 수 있습니다. A21 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3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 3건이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 3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은 5문항 각각 8점씩에서 8호 40점을 차지하고요. 첫번째 문제는 실적이 전체 영업팀의 평균 실적 이상이면 전체 실적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실적 우수, 그렇지 않다면 부진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에 만족하면 실적 우수, 그렇지 않으면 부진이라고 표시합니다. 일단 평균값을 구해볼까요?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Average 더블클릭 하시고 C3부터 C9 영역까지 C3부터 C9 영역은 수식을 복사해도 동일한 평균값을 비교하셔야 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럼 평균값은 73이라고 구해지네요. 73보다 크거나 같다면 실적 우수, 그렇지 않다면 부진이라고 할 건데요. 누가? 바로 왼쪽에 있는 실적이 7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If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을 누릅니다. 조금 전에 평균값을 구해놨는데요. Average 앞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실적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C3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값보다 라고 평균값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수식을 수정하시고요. 그렇다면 실적 우수, 그렇지 않다면 부진이라고 만족했을 때, 만족하지 않았을 때 실적의 데이터가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비교하신 다음에 그러면 실적 우수, 부진, 지금 큰 다운별 처리되지 않았지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큰 다운별 처리가 됩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2에서 국가에 대해서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요. 수도에 대해서는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해서 가로로 문 꺼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I3에 갖다 놓으시고요. 대문자로 변환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UPPER 함수를 입력하고 안쪽의 텍스트는 국가를 선택,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국가가 모두 대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맨 뒤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M% 연산자 이용하셔서 가로 열고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다시 수도를 가로 안에다가 첫 글자만 대문자로 작성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셔서 PER 함수를 더블 클릭 수도 영역 데이터를 마우스로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 방향키도 안되시면 H3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M% 연산자 이용하셔서 큰 따옴표 문 꺼서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가로 열고 수도를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이 미리 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이 수입이라는 조건이 작성되어 있고요. 거래처에 유형이 수입에 해당한 거래처에 거래 금액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서 10의 자리에서 절사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C2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Dmax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함수 삽입 누르셔서 안쪽에 인수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두 번째 필드는 거래 금액에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유형이 수입이라고 조건을 선택하고 확인 이제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입력하시고요. Dmin 이라고 입력하시고 Dmin을 함수 삽입 누르셔서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필드는 거래 금액에 가서 조건은 유형이 수입이라는 조건에 만족한 작성하시고 확인 차이값이 구해졌는데요. 10의 자리에서 절사해서 표시하시오라고 해서 1의 자리 10의 자리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자리 수를 조정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운드다운 이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라운드다운 입력하시고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누르셔서 자리 수를 마이너스 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h13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응시 번호를 3으로 나눈 나머지부터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mod란 함수는 나머지를 구한 함수입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응시 번호를 심표 3으로 나누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나오는 결과가 0 또는 1 또는 2가 나옵니다. 0일 경우는 a반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1이면 b반, 2면 c반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h1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 두신 다음 추주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추주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누릅니다. 나머지를 구한 값이 0이면인데요. 사실 0부터 추주 함수는 나열하지 않습니다. 1부터 나열을 하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한 값이 0이다라고 하면 첫번째가 될 수 있도록 더하기 1을 하시고요. 그러면 0 더하기 1은 1이 되겠죠. 그럴 경우는 a반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b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3이면 c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od 함수를 통해서 나머지를 구했고요. 나머지가 0일 경우인데 밸류는 첫번째 숫자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하셔서 a반, 2, b반, 3이면 c반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사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명을 찾아서 i22셀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넘버와 매치와 맥스 함수를 통해서 점수에 가서 최대값을 구하고요. 그 점수에 최대값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위치값을 구해서 그 행의 학생명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값을 구할까요? 맥스라는 함수입니다. 맥스 범위는 점수에 가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엔터 92점이 가장 높네요. 여기 92점 찾았고요. 92점이 점수 입력한 데이터들 중에서 몇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매치함수 m이라고 입력하면 첫번째 찾을 수 있고요. 매치함수 안쪽에 커서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 누르시면 찾을까? 맥스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룩업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할 영역이죠. 점수들 중에서 그 다음 세번째 오셔서 정확하게 일치 모름차순 내림차순인데 지금은 정확하게 일치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아 5라고 구해지는데 92점은 현재 범위 정한 영역에 다섯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5라고 구해졌고요. 다섯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92를 찾았고 그 행에 첫번째 열에 있는 김수연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요. 인덱스 그 다음 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학생명만 주셔도 돼요. 학생명만 주셔도 되고 전체를 다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학생명만 주시면 열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전체를 다 주시면 첫번째 열입니다. 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교재선 전체를 다 점수까지 줬는데요. 이 상태에서 신표 그 다음에 행의 위치는 구해놨고요. 맨 끝에 가서 신표 우리는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영역에 다섯번째 행에 가서 첫번째 열에 있는 값 1이라고 넣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다섯번째 행에 첫번째 열에 해당한 학생명을 찾아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의 다섯문항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첫번째 피버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문제입니다. 제품 판매 현황 보고서에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현재 문제는 피버테이블과 피버차트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에 가셔서 삽입에 가셔서 피버테이블 만들겠습니다. 라고 먼저 만드시고 피버차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버테이블 클릭하셔서 피버테이블 만들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요. 위치는 B3부터 G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 B20셀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B20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판매일자는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구분은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갑은 금액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피버테이블과 피버차트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있다가 피버차트를 작성하도록 하겠고요. 갖다 놓으신 상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안쪽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누르시고 판매일자를 분기별로 그룹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일자가 있는 데이터 하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로는 쭉 그룹을 누르셔서 그룹을 누르셔서 현재 일하고 월로 그룹이 작성된 것을 클릭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 분기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피버차트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피버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피버테이블 분석탭에 가시면 도구 그룹 안에 피버차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피버차트를 클릭하면 어떤 차트를 만들까 새로 막대용에 첫 번째 있는 문구 새로 막대용을 만들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피버차트 시트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을 하는데 현재 작업하는 세 시트로 먼저 시트 이름부터 수정하고요. 문제에서 차트에 대한 이름은 따로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냥 세 시트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피버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피버차트에 대한 시트 이름이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기본차트라고 표시된 걸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에 피버테이블 만드는 거와 피버차트 작성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서 입구 상황 1월 2월 3월 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표사에다가요. 소설로 끝난 품목 간지로 끝난 품목 도서로 끝난 품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고요. 소설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고요. 간지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별표 입력하시고 도서라고 입력합니다. 앞쪽에 어떤 텍스트가 있든 소설로 끝나고 도서로 끝나고 이런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서 일사분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표사에 G15부터 J18 영역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선택 참조는 표1에 가서 품목부터 선택하고 추가 두번째 표2에 가서 품목부터 선택하고 추가 세번째 표3에 가서 품목부터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의 데이터 통합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작업의 첫번째는 매크로 작성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해놓으시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단추나 도형을 먼저 교리시면서 매크로를 기록하셔도 됩니다. 교재에 있는 방법처럼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상태표시줄에 있는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면 화면에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매크로의 이름을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값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아래쪽에 20세를 선택하시고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맥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범위는 2,4부터 2,9까지 선택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1분기 수출 내역의 최대값을 구하셨고요. 채우기 앤들 이용하셔서 G10세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최대값을 기록하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기본도형에 가시면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선택 B12부터 R2키를 누른 상태에서 B12부터 C15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최대값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최대값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첫번째 매크로 기록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상태 표시질의 매크로 기록 또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B3부터 G3까지 선택 글꼬 스타일을 굵게 하시고요. 셀 음영 색깔을 노랑을 선택하시고요. 음영 색깔 노랑을 선택 그 다음 이미 셀 하나를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셔서 삽입에 도형 에 가셔서 문제 나와있는 정육면체를 선택 기본 도형 에서 정육면체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22부터 225 영역 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텍스트를 서식 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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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서식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출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셔서 대출 이자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보조 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 차트 제목에 서울 경기 고객별 대출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글꼴을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굵게 크기를 글꼴 크기를 14 를 선택합니다. 축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 축제목 대출 금액 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한 대출 금액은 세로 방향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차트 제목 축제목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텍스트 방향을 세로를 선택 다시 한번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의 보조 세로 를 선택하시고 축제목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대출 이자 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대출 이자를 선택하시고 텍스트 방향을 세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글꼴을 굴림의 11의 굵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제목을 선택하시고 굴림 그 다음에 크기는 11 그 다음에 굵게 다시 대출 금액을 선택하시고 글꼴을 굴림 크기는 11 굵게 축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합니다. 범내 선택하시고요. 아래쪽 클릭하시고요. 범내 테두리는 그림자 효과를 주기에서 범내 서식의 효과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그림자를 클릭하셔서 미리 설정에 문제에서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 색깔은 채우기 선을 클릭하셔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명은 문제에 나와있는 흰색 배경 이를 선택합니다. 테두리 색은 실선 테두리는 실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선 그 다음 범내에 대한 테두리 작업하셨고요. 그 다음 대출 이자에서 김윤재만 대출 이자에 김윤재 선택을 하시는데요. 꺾은 선형 입니다.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오른쪽에 표시가 되네요. 다시 한번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문제에 나와있는 글꼴 굴림체 입니다. 굴림체 크기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기타작업까지